사진 코미드 홈페이지 캡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코미드에서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등 5개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다. 코미드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자체 테스트 기간 동안 가입한 회원의 세부적 거래 내역과 패턴 등을 분석하고 대량 트랜잭션의 원활한 처리를 확인했다며 사내 망불리 시스템으로 내부 운영 시스템을 보호하고 HSM 시스템을 도입해 암호화된 개인정보보안 강화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의 네티즌은 코미드 가지와 코인이 유행이니 거래소 사업도 유행이지 비트코인 죽죽 오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내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비트업, 코인원 등 30여 곳으로 올해 상반기만 코미드를 비롯한 거래소 10여 곳이 추가로 문을 열 전망이다. 한편 국내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10여 곳으로